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늘 이렇게 선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민국이가 태어날 때가 2004년 10월인데 제가 그해 연말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이제 트로피를 받아 봤어요. 그러니까 TV 특별상을 제가 아나운서로서 받은 거죠. 그리고 민유리는 2009년 3월 7일에 태어났는데 그때가 명랑 이후로 딱 끝나고 제가 좌절하고 있을 때 화성인 바이러스를 맞게 되고 슈퍼스타K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막 살아나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민주는 올해 1월 7일에 태어났거든요.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이 1월 6일에 첫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1월 7일에 민주도 태어나고 그 프로그램이 반응이 괜찮다. 넷째도 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넷째도 뭐 여전히 피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네 뭐 진실은 아내분께서 직접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민율이 어머니 한 번 나와주세요. 나오셔서 녹화록에서 보시고 계셔서 여기. 여기 나온다고요? 여기로? 그럼요. 안녕하세요. 이거 길어지잖아 이러면. 경기역 인치를 하신단 말이야. 그러겠죠. 오늘 구경 오셨는데 직접 쓰게 해서 좀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 녹화 보셨는데 보시다가 좀 우쿵 우쿵 하셨어요? 네, 아니 이렇게 어렵게 돈 버는지 몰랐어요. 맥주캔이 웬말씀이세요? 다 모르고 계셨어요? 네, 한 번도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시간들이 힘들고 아니요, 집에 와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서 아, 그래요? 오늘 맥주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까? 똥? 제가 아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들었잖아요. 고생이 많아요. 그거 봐요, 나한테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아내한테 사랑받잖아요. 제 입으로 사실 얘기하기는 아, 오늘 경규한테 맥주캔으로 맞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그런 고충을 알아주니까 고맙네요. 그러고, 딱 그런 거죠. 아내들이 남편들이 일하는 현장에 와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요. 제가 지도하는 데서 봤어 봐요. 뒤에서 울었을 거야, 막. 얼마나 힘들겠구나. 맞아, 맞아.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악역하시느라고. 악역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내분이 너무 미인이세요. 아이가 세 명이나 되셨는데 좋으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자기야 나온 지 그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아내분이 좀 쌓인 거 좀 있을 텐데. 네. 가장 섭섭할 때는 아시지만 아주 유명한 짠돌이에요. 아시죠? 정말. 정말 1년을 협찬받은 옷으로 살아갈 만큼 백화점 쇼핑 한 번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옷 한 번을. 그런 짠돌이 가면 검소한 거죠. 아유. 좀. 좀. 제가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네. 맥주캔을 또 맞을 것 같은 느낌인데. 생일이 10월 달에 저희가 행사가 되게 많아요. 10월 5일이 민국이 생일. 10월 10일이 우리 애기 아빠 생일. 10월 13일이 제 생일. 10월 19일이 결혼 두 명일이에요. 10월에 이제 다 몰려 있는데. 10월에는 거의 출장을 많이 가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네네네. 해외 촬영도 가야겠는데. 그럼요. 네. 다 몰려 있는데. 10월 10일은 이제 본인 생일 때는 이제 나가서 방송 녹화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작가분들이 챙겨주세요. 케익을. 그러면. 집에 들어올 때만 3, 4개씩 케익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걸로 이제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끝내고 나면. 이제 두 개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걸로 제 생일을 때 와요. 어머. 에이. 에이. 야야야.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뭘 하지 말아요. 나 그 닭이. 그.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잠깐 또 어두운 걸 갖다가. 눅눅한 걸 한 이틀 갖고 있다가 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밖에 할 게 따로 있죠. 내가 너무 화가 나네. 네. 하고서는. 이제 10월 19일 결혼기념일 때는. 이제 그 케익은 못 쓰죠. 이제 남은 거는 못 쓰고. 이제 그때는 둘이 꼭 외식을 나가요. 그날만큼 외식은 나가는데. 뭐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아쉬운 거는 이제 뭘 주고 받는 게 없다는 게 아쉬운 거죠. 뭘 주고 받아야 되냐. 선물이라도. 지금 저희가 결혼한 지 지금 11년째거든요. 네. 네. 그런데 8주년, 9주년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도둑을 맞아서 폐물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시계가 시계며 반지며 마땅한 게 없는데. 네네. 시계 하나씩만. 네. 제대로 좀 하자. 10주년 때는 내가 다른 건 안 바라겠고 10주년 때 하자 그랬더니 딱